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W입니다 여러분 아이언맨3에서 역대급 물량이 끝날줄 알았는데 와 이건 웬걸 뭐 갈수록 태산이네요 MCU 시리즈 드디어 11편인데요 Avengers Age of Ultron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Avengers 2 Age of Ultron 아 정말 대단했죠 한국시간 2015년 4월 23일에 개봉했고요 1049만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마블 영화가 첫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인데요 국내에서도 엄청난 열기가 있었죠 그때부터인지 피규어는 한두 끝도 없이 무한 단물로 뽑아내기 시작했죠 먼저 아이언맨 마크 43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3은 에어울울이 시작하자마자 토니 스타크가 입고 나왔던 수치입니다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뇌리에 남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헐크보스터랑 나중에 합체하긴 하지만 박스아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벤져스 마크가 제대로 되어있고요 아이언맨이 좀 멋있게 나와있어요 Age of Ultron 써있고요 아이언맨 마크 43 이렇게 써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잘 프린트되고 뒷모습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있어요 빨리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3쌍이 있네요 3쌍 있고 손도 3쌍 끼고 있는게 2쌍 해서 합쳐서 4쌍이 있고요 자 소체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3입니다 와 반다이가 참 잘 나오기는 해요 도색상태도 너무 좋고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디테일도 다 잘 살려줬습니다 뭐 가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얘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점점 제품을 좁게 나오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 요거 좀 아주 희한 창출이란 말이지 네 조금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언맨 마크 43 잘 나왔어요 광빨 받는거 보십시오 마크 42보다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광빨을 잡았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크 42 조형이 똑같구요 색깔만 다르게 조색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슈트인데요 인상쓴거 42랑 똑같죠 잘 나와있습니다 뭐 패널라인이라던가 디테일, 도색상태 다 좋구요 등도 아이언맨 마크 42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색깔만 빨간색과 금색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는 것 뿐 뭐 다 잘나왔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게 여기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고관절이 이렇게 떠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딱 다리가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정쩡한 자세가 대부분 좀 나오긴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 외에는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도 뭐 지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꺾여요 고관절이 붙어있는게 아니라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볼관절이라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게끔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중관절 아주 이 안쪽까지 잘 처리해줬구요 관절마다 대부분 이렇게 다이캐스트를 써가지고 요 안쪽에 보이시죠 이게 이게 금속이에요 자꾸 무게가가 조금 나갑니다 발바닥도 잘 되어있고 이 이펙트 파츠 끼는 거 아시죠 뭐 어깨도 이렇게 잘 가동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가동성은 뭐 아시잖아요 SHF 여러가지 포징 지는데도 별 문제가 없구요 고개도 뭐 비행포즈 할 때도 문제없이 고개가 잘 올라갑니다 발도 잘 움직이구요 아이언맨 마크 43 네 바로 이어서 살펴볼거는요 피그마에서 나온 아이언맨 마크 4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으로 나왔구요 사실 마크 42와 함께 43이 공개되었을 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제품 사진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실제랑 다를지라도 정말 다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네 구성품 뭐 단초로 하다 못해주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손에 끼는 이펙트 파츠 발에 끼는 이펙트 파츠 그리고 설명서와 스탠드 들어있구요 추가 파츠로 이제 손 갈아 끼울 수 있게끔 추가 손 들어있습니다 저는 거의 안빼구요 네 지금 이거 거의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거 처음인거 같아요 얼른 빼볼게요 네 피그마 아이언맨 마크 43입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전에 분명히 박스에서 봤던 애는 이 색깔이 아닌데 실물을 보면 아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싸구려 티납니다 아 그래서 한정판으로 냈나보다 안 살거 같으니까 아니 뭐 도색 상태 자체가 나쁜건 아닌데 색깔이 너무 구려요 디테일도 괜찮고 한데 박스에 나와있는 애 요 색상 저도 분명히 조명을 지금 킨거에요 조명 3개 써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광택이 나오냐고 안나오잖아요 지금 금색만 비슷하다 짠 짠 아 이게 뭐야 피그마 왜그러냐 진짜 양아치야 그래요 뭐 피그마 그럴 수 있어요 뭐 잘 나오다가 잘 못나올수도 있는거지 그런데 이걸 왜 한정판으로 내냐고 아이언맨 마크7에서 좀 괜찮은 맛을 봤으면 그 퀄리티를 유지해줘야 될거 아니야 자세히 볼게요 좋습니다 인상쓴 얼굴 금색은 확실히 도색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빨간색 부분이 되게 포인트잖아요 사실 근데 빨간색 부분이 사출이에요 도색이 아니고 사출은 뭐냐면 요거 금형을 뽑아낼 때에 아예 그 색깔로 뽑아내는걸 사출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출 색깔이에요 도색이 아닙니다 돈을 좀 많이 아끼고 싶었나봐 한정판인데 아 양아치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안에 몰드 디테일 뭐 가동성도 나쁘진 않아요 막 엄청 좋은건 아닌데 근데 참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게 프로포션이 좋아요 좀 이따 반다이랑 비교할건데 반다이는 사실 그 아이언맨 프로포션이 막 좋은건 아닙니다 솔직히 되게 메카니컬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 입었을 법한 그런 몸은 아니에요 되게 기계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마블 레전드의 조형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마블 레전드가 가장 아이언맨 영화의 보증에 잘 맞게 프로포션이 되어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6인치 중에서는 이런 디테일들 이런 데 이렇게 칠해준거 미스가 거의 없어요 이런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걸로 커버가 안돼요 이 색깔이 이거 팬티도 뭐 이렇게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뭐 포징 지으면 팬티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가동성도 괜찮고 뭐 좋아요 다 좋아 자 반다이 아이언맨 마크 43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얼핏 봐도 확 다르지 않나요? 아 참 너무 안타깝다 진짜 요쪽 색깔은 정말 너무 잘 뽑아줬는데 아 얘는 그냥 뭐 너무 슬퍼 포징은 이렇게 되기는 해요 포징은 나쁘진 않은데 자 금색도 금색은 그냥 반다이가 훨씬 나은거 같아요 야 뭐 금색도 이거 너무 누런 황금색이야 누가 아이언맨 같아요 얘가 아이언맨같지 이런 광빨이 안나오잖아 이런 쫙 이렇게 슬프다 진짜 아 피그마 피그마가 이러지 않는데 원래 뭐 아무튼 뭐 요정도 되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다이로 돌아와서 아이언맨 마크 4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5는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큰 활약을 펼쳤던 아이언맨 수트죠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 얼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뭐 그냥 깔끔하게 나와있습니다 리펄서 쏘는거 비행 이펙트 파츠 이렇게 손 밟고 있고요 손도 갈아낄 수 있는게 세 쌍 있습니다 껴있는것까지 4쌍 있네요 얼른 꺼내볼게요 반다이 SHF 아이언맨 마크 45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제가 볼때는 아이언맨 감을 이때 잡은거 같아요 이때부터 뭐 너무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50같은 경우는 대박이잖아요 진짜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아이언맨 마크 45부터입니다 46도 잘 만들고 47도 비슷하니까 그렇다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형도 그렇고 프로포션도 그렇고 도색은 정말 끝장입니다 너무 잘나왔어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마크 45 잘나왔습니다 일단 이 인상 빡 쓴 얼굴 마스크 너무 잘나왔고요 요런 곡선이 좀 특징이거든요 아이언맨 마크 45가 이 곡선을 너무 잘 살려줬어요 가슴쪽 흉부쪽 복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깨에서부터 2도 3도와 이 밑에 하바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인체비율같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요 쓸데없이 관절이 막 많이 보인다거나 이런게 없어요 특히 고관절은 정말 잘 감춰졌습니다 벌려도 이 밑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43은 이렇게 막 그냥 보여요 세어나도 근데 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도색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디테일도 너무 잘 살려져 있고요 요 안쪽에 몰드와 함께 이 디테일을 살리는 도색까지도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이 허벅지 보세요 허벅지 이야 요런 라인 뭐 그냥 요기만 따로 사진 찍어서 제대로 잘 찍어놓으면 그냥 핫토이라고 해도 믿을만큼 조형도 잘 나와있습니다 요렇게 이중관절이랑 두말할 것 없는 가동 동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요런 도색들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군데군데 이렇게 보시면 요런 요거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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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게스트를 요렇게 요렇게 조금씩 조금씩 섞어가지고 크진 않지만 무기감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요런 발의 모양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도 당연히 위로 이렇게 꺾이고요 자연스러운 가동 자연스러운 쉐입이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배의 복근도 요렇게 갈라져서 요렇게 피거나 굽히거나 할 때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포즈 한번 잡아볼까요? 요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포즈 너무 잘 어울리네요 포즈 잡으면서도 기분 좋은 피규어들이 있는데 요 피규어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45 반다이 SHF 제품이었는데요 도색도 그렇고 프로포션도 그렇고 조형도 그렇고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반다이 아성에 도전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펙스였습니다 마펙스가 아이언맨 마크 45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마크 43도 발표했는데 저는 그 제품을 사지 않았어요 마펙스 초반 제품들의 특징은 상당히 낙지입니다 정말 후두루두루 거림에 극치를 보여주거든요 이 제품도 역시 그걸 피할 순 없었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토니 헤드입니다 오픈마스크 헤드가 있어요 대박입니다 손도 끼워져 있는 것까지 다섯 쌍이에요 일단 얘의 특징은 조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색도 나쁘지 않고요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펙스의 특징은 엄청난 디테일입니다 뭐 그냥 어지간하게 몰드를 파놓은 게 아니라 이 먹성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연장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가동 범위도 엄청 살벌하게 아주 그냥 안 해줘도 되는 거 굳이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안에 몰드라던가 덮개 안쪽에 몰드 뭐 반다이도 다 돼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다 목선을 넣었어요 그리고 연장이 여기도 돼요 팔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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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데 보면은 와 이렇게 찍으면은 핫토인 줄 알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런 디테일은 정말 대박이죠 와 이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 그리고 팬티가 분리가 됩니다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다리 가동 다리 가동 범위를 조금 늘려줘요 아 난 이럴 때마다 참 힘들어 그리고 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가 무슨 에반게리온도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뽑히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숙여져요 나쁘진 않은데 뒤에서 보면 너무 흉하죠 이거 이거 뒷모습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뭐 얘기 나온 김에 뒤태도 한번 봅시다 뒤태 끝내줍니다 와 이 뭐 도색 상태부터 시작해서 조형도 그렇고 목선을 넣어준 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목덜미도 봐 목덜미 그냥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아 이 빗나감 없는 이 목선 엄청난 궁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허벅지의 디테일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납니다 아주 꿀벅지예요 힘이 저렇게 생겼어 아주 특이하고 좀 우묘한 게 그냥 이중 관절을 만들어줬으면 될 것은 너무 오바했어요 오바 아니고 에바했어요 그래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꺾여요 이게 무서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닭다리야? 아무튼 이게 필요 없는 걸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어주는 마펙스의 초기 모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디테일 면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왕눈이에요 아이언맨 마크 45가 되게 사납게 생겼거든요 헤드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를 교체했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오픈마스크인데요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조형도 한 거고 도색도 한 건데 눈동자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조형하고 도색했습니다 도색도 나쁘지 않아요 토니 스타크 닮았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요 외에는 포징을 하거나 뭐 하기도 애매하고요 마스크 벗겨집니다 나름 요기 또 클리어로 처리를 해줬어요 야 신경을 이렇게 쓰다니 관절이나 좀 잘 만들지 아휴 참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주면 이렇게 오픈마스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이 됩니다 포즈 한번 잡아볼까 포즈?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포징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 포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었지만 요거 일부러 돌리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 턴테이블 디스플레이에서 돌리면 이 등짝 쪽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흉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나쁘지 않게 포징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불안한 고정성 때문에 만지다보면 포징이 변할 수가 있어요 팔이 계속 떨어진다던가 뭐 다리에 어떤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놨던 게 펴진다던가 뭐 요 또하나도 거지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파엑스 아이언맨 마크 45 한번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요 제품은 여러분 네 비추입니다 비추에요 네 암캐릭이에요 암캐릭 여러분 뭐 참을성 많으신 분들은 사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마펙스 아이언맨 마크 45였습니다 영화 좀 보신 분들이라면 어? 왜 아이언맨 마크 43에서 45로 넘어왔지? 요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을겁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44는 바로 헐크 버스터인데요 헐크 버스터는 헐크랑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피규어일까요? 헐크 버스터는 헐크 버스터